그래서 성모는 어제 시험에서 이상한 거 많이 틀렸죠? 별로 안 틀린 거야? 몇 학년 성모? 성모 몇 학년? 5학년이 파닉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 OK. 그래서 이 친구는 Hey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E H는 A가 A 소리 내고 있죠 H는 합치니까 Hey OK. 그 다음 얘는 Vex X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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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예스. 예스.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고. 얘가 무슨 소리 해요? 예스. 얘가 예스가 됐어? 네. 그럼 얘는 뭐해요? 짧아. 그러면 얘가 예스가 된 게 아니지. 아, 에스. 에스 됐죠. 에스. 여기 Y가 여기 짧은 막대기 붙여서 예스가 됐잖아. 예스. 그니까 얘는 예스고. 그 다음에 얘는 백스고. 얘는 에 소리 내고 있잖아. 얘는 계속해서. 얘는? 웹. 웹.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브. 에브가 아니고 에브. 입술을 붙였어야죠. 비하고 브이가 내는 소리는 얘는 브. 얘는 브으로 다른데.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했다고? 에브. 에브. 그럼 얘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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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네, 감사합니다. 도가 되나요? 모르겠는데 뭐라고? 안 들려 그게 좀 얘기해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모르겠어요 오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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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왜 오베이 됩니까? 얘는 뭐 됐어요? 아닌가? B는 빨리빨리 좀 하자 이거는 O는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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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소리네? 그러니까 얘는 브랜드 얘는 무슨소리네? 블렌드 얘가 L이 무슨소리낸다고 분명히 갈수였지 그러면은 소리가 나야지 이게 어떻게 브랜드야 뭐라고요? 블렌드 분명히 브랜드 그래 그럼 L은 L답게 R은 R답게 똑같은 리을이 아니라고 뭐라고? 블렌드 블렌드 그럼 얘가 뭐됐어? 엔드 엔드 됐지 얘는 블 그래서 합쳐서 블렌드 블렌드 그 다음 얘는 벨트 벨트 얘가 뭐됐어요? 엔드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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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스 블레스 얘는 bláp 블레스 블레스 다음 얘는 어댑트 어댑트 얘는 애프트 애프트 이건 이러면 왜 P를 F처럼 소리 내니? 자 P 소리 내는 방법 B하고 똑같이 입술 붙여서 떼면서 V V V V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고? 네 A는 그러면? 어 어 힘 빠져서 얘가 힘 센 소리 냈으니까 얘가 힘 빠져서 어댑트 얘는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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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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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P를 F처럼 들어 글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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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베리굿 잘했습니다 굿잡 열심히 했는데